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흔히 손, 발 또 입 안에 작은 수포가 생기는 수족구병은 여름 질병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는 유행 시기가 빨라지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유행 시기가 단축되면서 최근에는 4월부터 수족구병 환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디오넥 클리닉 김고은 원장님과 함께 수족구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족구병, 어린 아이들에게 자주 발병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수족구병은 이름 그대로 손, 발 그리고 입 안에 물집이 잡히는 병입니다. 이름이 생소해서 그렇지 열나는 감기와 거의 마찬가지인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입안이 헐어서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 탈수 증상이 쉽게 일어난다는 것이 좀 다를 뿐입니다. 입안이 헌 것은 4 내지 8mm 정도의 크기이며 손발의 물집은 3 내지 7mm 정도입니다. 이 물집은 터뜨리면 안 되고 그냥 두면 대개 1주에서 10일 정도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입안에 물집이 생겼다고 전부 수족구는 아닙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구내염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를 받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족구병은 증상이 심하더라도 먹는 것만 그런대로 먹을 수 있고 의사의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일주일 정도면 대개 별 문제 없이 좋아지게 되지만 아주 드물게는 뇌막염이나 심장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수족구병의 경우 감염 위험이 가장 큰 질환이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또 많이 위험한 질환인지 알려주세요. 수족구는 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데요. 공기로도 전염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감기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손과 입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게 됩니다. 장난감을 통해서 옮기기도 하고 다른 아이가 방바닥에 흘린 침을 손에 묻혀서 입에 가져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병은 아무리 노력해도 100% 막기 힘든 병입니다. 동생에게 옮기지 않으려고 수족구에 걸린 아이를 다른 집에 보내는 엄마도 있는데 이것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수족구는 물집이 잡히기 이틀 전부터 이미 전염이 되는데 물집이 잡힌 후 일주일 후부터는 전염성이 떨어지지만 수주일 동안은 전염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발병 일주일간은 전염을 줄이기 위해서 유치원을 쉬게 합니다. 일단 전염이 되면 4 내지 6일 정도 지난 후에 수족구병에 걸리게 됩니다. 주로 6개월에서 4세 사이의 아이들이 잘 걸리는데 아주 드물게는 엄마와 아이가 같이 수족구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적 전염성이 강해서 유치원 같은 곳에서 한 명이 걸리면 다른 아이들도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기와 마찬가지로 심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전염성이 강해도 무서운 질병은 아닙니다. 아주 드물게는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워낙 드물기 때문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고 수족구병에 걸리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매년 수족구병의 발병 시기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앞당겨져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수족구병이 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고온 현상, 때이름 고온 현상 때문이라고도 해요. 그만큼 날씨가 따뜻할수록 감염될 확률이 높다는 뜻일 텐데요. 더운 날씨가 또 수족구병에 주는 다른 영향이 있나요? 수족구병은 원래 늦봄부터 환자가 늘기 시작해서 여름에 유행하던 질환인데요. 최근에 때이름 고온 현상 때문에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수족구병 의심 환자는 지난 2월 첫 주에 외래 환자 1,000명당 0.7명에서 3월 셋째 주 1.1명으로 7주 연속 증가 추세입니다. 유행철인 7, 8월의 평균 환자 수가 1,000명당 4명 정도인 걸 생각하면 이것은 매우 빠른 증가 속도로 볼 수 있습니다. 수족구병은 이렇게 매년 유행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데요. 수족구병의 원인이 되는 콕사키 바이러스라든가 엔테로 바이러스가 높은 기온과 습도에서 활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일본 후쿠오카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수족구병 발생률이 11% 늘어났고 기온이 같을 때 습도가 1% 올라가면 수족구병 발생률은 4.7% 높아졌습니다. 수족구병의 경우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족구병을 의심할 만한 어떤 초기 증상들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증상이 생길 때까지 기간인 수족구병의 잠복기는 대개 4 내지 6일입니다. 피부에 발진이 생기기 전에는 미열, 기운 없음, 식욕부진, 복통, 침 삼킬 때의 통증 등의 가벼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특징적인 발진이 입, 손과 발에 생김으로써 비로소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38도 이상의 발열이나 잘 먹지 않으려는 모습, 인후통 등의 증상은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진단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혀나 구강 내 수포성 발진이 발생하고 많은 수에서 손이나 발에도 수포성 발진을 동반함으로 이와 같은 특징적인 발진이 생긴 이후에야 임상적으로 의심이 가능합니다. 드물게는 손발에만 발진이 국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몸통보다는 말초 부위가 심한 양상입니다. 수두나 헤르페스 구내염, 포진성 구협염 등의 경우에도 수포성 발진을 동반하지만 발진의 분포 양상이 달라서 간별이 가능합니다. 만약 아이가 수족구병에 걸렸을 경우에 어떤 점을 더욱 주의를 해야 할까요? 수족구병에 걸리면 열성경영과 탈수, 이렇게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열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해열제를 사용하고 그래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심하게 나면 옷을 벗기고 3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닦아줍니다. 해열제를 사용하면 열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해열제의 진통효과로 입안이 아픈 것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 수족구병에 걸린 아이는 입안의 물집으로 아프기 때문에 잘 먹지 않으려고 해서 탈수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씹어야 하는 음식을 먹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대부분 따뜻한 음식보다는 찬 음식을 더 잘 먹기 때문에 설사를 하지 않는다면 아이스크림이나 밀크쉐이크, 샤베트나 빙수를 주워도 좋습니다. 아이스크림은 탈수를 막는 효과와 통증을 줄이는 이중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유병을 빨면 입안의 헐은 곳에 부딪혀 아프기도 하고 빨대에 자극을 받아서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분유나 물은 컵으로 주거나 숟가락으로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싫어하면 손으로 주워도 좋습니다. 만일 많이 아파서 잘 먹지 못하는 경우에는 진통효과를 위해 타이레놀이나 브루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족구병이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위생관리를 평소보다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생활 속에서 수족구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족구를 예방하려면 수족구에 걸린 아이와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수족구가 돌 때는 가능하면 무리하지 말고 아이들이 많은 곳을 피하고 손발을 자주 씻고 세수도 자주 하고 양치질도 열심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족구병에 걸린 아이와 같이 있게 되면 손을 잘 씻게 하고 손을 입에 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아이가 입으로 물었거나 침을 묻힌 장난감을 다른 아이가 가지고 놀지 않게 주의를 해야 하고 수족구병에 걸린 아이를 만진 어른이나 선생님은 다른 아이를 만질 때 손을 씻어야 전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의 기저귀를 갈거나 음식을 준비할 때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하지만 철저히 수족구병에 걸린 아이와 격리를 한다고 해도 수족구라는 병은 물집이 잡히기 이틀 전부터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 수도 없는 시점에 이미 다른 아이들에게 수족구를 퍼뜨리기 때문에 쉽게 전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집이 잡힌 후 일주일간은 잘 옮기지만 그 이후에도 수주 동안 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예방하려면 무엇보다도 위생관리 철저히 해야겠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요즘 때아는 고온 현상으로 수족구병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수족구병은 수도처럼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질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아이는 언제든 다른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서 또다시 수족구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생활 속 손 씻기 꼭 실천하셔서 질환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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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